안녕하세요 스마트폰 사진 강사 방쿤 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필름 사진과 디지털 사진의 차이점에 대해서 배워보고 그리고 이제 필름 사진 처럼 이제 스마트폰 사진을 보정할 수 있는 그런 방법에 대해서 다뤄보겠습니다 우선적으로 제일 궁금하신 점은 필름 사진의 특징이라는 게 따로 있을까 뭐 이런 부분이죠 대부분의 분들이 생각하시기에 필름 사진의 비결은 뭔가 특별한 감성적인 색감이다 라고 생각하실 때가 많아요 필름 사진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특별한 색감들이 이렇게 자리를 잡고 있고 흑백 필름도 당연히 존재하고요 오늘은 제가 직접 촬영하거나 모델이 되었던 필름 사진 6장을 토대로 필름 사진의 특징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우선 필름의 특징 첫번째 색감 맞습니다 색감은 필름의 종류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보시면 되요 물론 카메라나 렌즈의 종류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 있겠지만 확실한 것은 필름의 특성이 한 80% 이상을 차지한다 그래서 지금 제가 준비한 몇가지 샘플 사진들 색감을 보시면 알겠지만 제각기 다 조금씩 다른 색감을 갖고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을 거에요 그러면 이 필름의 색감이라는 게 디지털 사진과는 무엇이 다르냐 특히 폰카 같은 경우는 센서나 렌즈를 교체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스마트폰 카메라의 원본 카메라, 기본 카메라 같은 경우는 공장에서 세팅된 대로 바로바로 찍힙니다 즉 우리 스마트폰 카메라에서 필터를 갈아 끼우는 행위가 바로 필름을 갈아 끼운다 즉 필름의 색감을 바꾼다 가장 먼저 해결해야 될 과제는 저희 필름의 색감을 따라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필름의 색감에 대해서 우리들이 한번 생각해 볼 여지가 있죠 필름의 색감이라는 게 뭐 그렇게 특별하게 존재하냐 일단 제가 사진을 좀 보시면 대체로 이런 식으로 살짝 빛바랜 듯한 좀 애매한 색감 그러니까 현실과는 동떨어진 색감을 두고 필름 색감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하지만 이런 현실과 동떨어지니까 눈으로 봤을 때 이렇게 나오지 않잖아요 보통은 눈으로 봤을 때와 조금 다른 뭔가 불특정한 이런 색감 같은 경우는 사실 상한 필름입니다 지금 보시는 이 사진 같은 경우도 코닥의 E100VS라는 필름으로 촬영을 했는데 현재 이 필름은 유통기한이 20년 지난 필름이야 유통기한이 지난 필름이 빛을 받아들일 때 일부 면이 손상이 되어서 그래서 제대로 된 컬러를 표현해내지 못한 그러한 속된 말로 망한 사진입니다 우리가 스마트폰으로 사진을 찍고 혹은 필름으로 사진을 찍더라도 뭔가 이런 특별한 색감에서 필름 느낌을 찾으시려는 분들은 아쉽지만 이거는 필름의 원천적인 색감은 아니고 그냥 상한 필름 그래서 필름의 색감을 굳이 따지자면 지금 현재 이 사진이 훨씬 더 필름의 색감에 가깝습니다 사실 필름은 모든 감광층이 각각의 컬러에 고지곳대로 반응해줘야 되는 게 기본적인 원리이기 때문에 이 사진을 확대해보시면 알겠지만 잔디밭은 잔디밭의 색감대로 그리고 피부색은 피부색대로 하얀색 마스크와 하얀색 옷은 하얀색 옷대로 즉 눈에 보이는 모든 컬러가 보이는 그대로 있다는 표현이 되는 것이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즉 컬러가 틀어진 사진에서 필름 색감을 찾으시면 좀 곤란하다는 거죠 컬러는 유지된 상태로 특정 어떤 대비나 또 채도나 뭐 이러한 부분들을 만지시는 게 필름 색감의 근접 반환의 방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빛바랜 사진을 원하신다면 말리진 않을게요 자 그렇다면 필름의 느낌은 단순히 색감에서만 나오느냐 폰카와 필카의 느낌이 많이 다르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자 이 부분은 어떤 부분이 문제가 되냐면 자 사진을 한번 확대해볼게요 지금 이 사진은 일회용 카메라로 촬영을 한 거예요 보시면 화질이 상당히 좀 좋진 않죠 일회용 카메라는 보통은 이제 저희가 상당히 고감도의 필름을 사용합니다 감도가 높다는 뜻은 입자감이 거칠다는 뜻이에요 이렇게 모래알 같은 느낌 보이시나요 사진에서 보면 상당히 모래알 같은 입자감이 느껴집니다 자 다른 사진도 볼게요 이 사진도 보시면 사실 이 사진도 상당히 고급 필름으로 촬영한 겁니다 그렇지만 초점이 맞은 부분과 배경 그림 쪽 봤을 때 모래알 같은 질감이 마찬가지로 느껴지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죠 즉 여러분 필름의 느낌은 색감과 더불어서 질감이 표현이 되어야 됩니다 이 질감은 대체로 이 필름에서 얻어질 수 있는 특징적인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이 필름의 종류나 뭐 그런 것에 따라서 충분히 질감 표현도 달라질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하나같이 이렇게 모래알 같은 느낌이 표현되어 있는 걸 아실 수가 있죠 그래서 일부러 이런 느낌이 없는 필름을 사용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런 필름들은 상당히 고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필름 같은 경우도 색감은 상하긴 했지만 입자감은 상당히 고와요 이건 이제 중형 카메라로 촬영을 한 거기 때문에 필름의 크기 자체가 크고요 그래서 앞서 촬영했던 그런 사진들에 비해서는 뭔가 디테일적인 요소들이 조금 더 잘 표현이 되는 필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거칠거칠한 느낌들은 남아 있죠 그래도 화질이 상당히 좋은 걸 아실 수가 있고요 그래서 필름의 느낌은 정리하겠습니다 크게 두 가지예요 첫째는 색감, 두 번째는 질감입니다 즉 여러분들 폰카로 필름 느낌을 내가 직접 내보고 싶다 그렇다면 색감을 조절하신 다음에 질감을 조절하셔야 될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색감과 질감을 조절해서 폰카 사진을 필카 느낌으로 내보는 연습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저희 항상 사용하는 스냅시드 어플을 활용해서 필름의 느낌을 한번 따라 잡아 보겠습니다 자 우선은 지금 촬영한 사진 같은 경우는 그냥 카페 안에서 밖을 촬영한 사진이고요 자 이 사진은 어떤 식으로 필름 색감을 낼지 일단 도구를 눌러 보겠습니다 자 도구를 누르신 다음에 기본 보정이나 거친 필름, 빈티지 등등 다양한 기능들을 사용하실 수가 있어요 일단 저 같은 경우는 이 사진에서 바로 필름 느낌을 내보기 위해서 거친 필름이라는 필터를 우선은 보여드릴게요 17번째 있고요 거친 필름을 누르시면 상당히 다양한 필름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총 18개 정도로 제가 확인이 되고 있고요 자 눌러보시면 다양한 색감들이 존재하는데 제가 추천하는 건 이거예요 L01번 자 이걸 누르시면 이제 뭔가 대비가 좀 줄어들고 역광이 조금 해소되는 그러한 식의 살짝 빛바랜 듯한 느낌이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걸 하신 다음에 위아래로 손가락을 이렇게 화면에서 미시면 입자와 스타일 강도라는 메뉴가 나와요 자 스타일 강도를 고르셔서 0으로 줄이시면 색감이 아예 없어지고요 100까지 늘리시면 필름 색감이 늘어납니다 이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색감의 농도나 이런 걸 일부 조절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다양한 색감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래서 따뜻한 색감을 원하신다 그럼 뭐 이런 L04번 이런 것도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저는 이 X04번을 고른 다음에 스타일 강도를 조금 높이고 그 다음에 이 입자가 굉장히 중요한 요소예요 앞서 설명드렸지만 필름의 느낌에는 입자감 역시 중요합니다 그래서 입자를 올리면 어떤 식으로 사진이 변하는지 보여드릴게요 자 이게 화질이 좋은 쪽이고요 자 이 부분은 입자를 늘려 보겠습니다 서서히 모래야 같은 입자감이 끼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죠 이제 너무 많이 올리시면 곤란하고요 제가 추천드리는 수치는 대체로 20에서 54일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통 화질에 따라 다릅니다 원본 화질 자체가 거칠하다면 아예 안 주셔도 되지만 자 이 사진 같은 경우는 상당히 부드러운 사진이기 때문에 입자감을 조금 섞어주시는 게 필름의 느낌이 되는데 큰 도움이 될 거예요 그래서 한 30 정도 이렇게 놓고 보시면은 적당히 거칠거칠한 표현의 느낌이 연출이 되었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V자 눌러주고요 일단은 간단하게 필름의 질감과 색감을 내봤는데 아직 조금 부족하다고 느끼실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기본 보정을 통해서 한번 더 보정을 해주겠습니다 자 왼쪽 위에 첫 번째 보시면 기본 보정 보이실 거예요 자 눌러주시면 자 이제 보통 따뜻한 분위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따뜻함 올려주시면 돼요 메뉴 맨 밑쪽에 보시면 따뜻함이 있고요 이걸 살짝 더 올려보겠습니다 오 상당히 따뜻해졌죠 자 그 다음에 역광을 좀 살리고 싶어요 이럴 때는 음영을 조금 높여줍니다 그러면 어두운 부분이 좀 밝아지는 걸 느끼실 수 있죠 그 다음에 하이라이트 같은 경우는 창문 바깥쪽에 밝은 부분을 뜻하는데 보통 이 부분은 낮춰주시면 잘 보이긴 해요 근데 이렇게 하면은 너무 합성한 느낌이 좀 나기 때문에 일부러 저는 살짝 살짝만 낮출게요 그 다음에 이제 분위기 쪽인데 분위기는 낮추셔도 되고 올리셔도 돼요 올리시면은 뭔가 그림처럼 과하게 살아나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살짝 연하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채도도 채도를 올리면 색이 진해지고 낮춰주면 색이 좀 더 옅어져요 이런 식으로 진행하면은 이제 색감이 마음에 들지 않기 때문에 채도를 살짝 올려주고요 대비를 낮춰주시면 이제 빈티지한 느낌이 확 살아납니다 그죠? 사실 기본 보정에서 여러분들이 필름의 느낌을 내고 싶다? 그러면 솔직히 만져주셔야 될 거는 크게 두 가지에요 자 이렇게 수치를 띄워놓고 설명드리면 보통은 따뜻함을 올려주시는 쪽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필름의 느낌에 근접할 겁니다 특히 이제 Kodak 계열의 살짝 따스한 아련한 느낌이 나기 좋고 그 다음에 대비를 좀 낮춰주시는 편이 필름 느낌에 도움이 될 거에요 왜냐하면 이게 조금 빈티지하고 빛바랜 듯한 느낌이 나기 때문에 요건 이제 아그파 쪽에서의 살짝 그런 표면 질감의 처리가 느껴진다고 보시면 될 겁니다 요런 식으로 처리를 해주고 역시 이제 밝기를 조금 더 키워볼까요? 괜찮네요 역시 V자 누르고요 그럼 이제 원본과 비교해 볼까요? 이게 원본이고 지금 필름 느낌을 살짝 낸 겁니다 어느 정도 빛바랜 듯한 느낌이 연출이 되었죠 자 그럼 이제 요거를 일단 저장을 할게요 내보내기를 누르셔서 내보내기를 한 번 더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보너스 팁이 있어요 여러분들 이 필름을 매번 내가 일일이 보정해서 만들기에는 상당히 힘드실 거에요 그래서 필름을 어느 정도 만드셨으면 스타일이라는 기능을 통해서 저장해서 써보겠습니다 자 왼쪽 밑에 화면에서는 오른쪽 위에 있죠 자 스타일이라는 기능을 이렇게 선택하셔서 맨 밑으로 가보시면은 맨 오른쪽으로 가시면은 이렇게 회색빛 더하기 모양 아이콘이 있어요 회색빛 더하기 아이콘을 이렇게 누르시면은 이름을 적으라고 나옵니다 자 필름이라고 적을게요 그리고 이제 확인을 누르시면 앞으로 이제 이 필터를 저희가 만들었다고 보시면 돼요 즉 이 비포어 애프터로 변환할 수 있는 필터를 우리가 직접 만들어서 사용한다 그래서 앞으로 다른 사진을 불러와도 이 색감으로 바로 보정해서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불러와서 필름이라고 만들어놓은 필터를 한 번 눌러보시면 자 이런 식으로 역시 비포어 애프터 바로바로 적용이 되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겠죠 인물사진도 혹시나 한 번 보겠습니다 자 인물사진에도 필름 색감 한 번 입혀보죠 예 보시면은 아주 간단하게 아까의 색감이 이렇게 적용된 거 확인할 수 있고요 확대해 보시면 뭔가 필름 같은 느낌에 거칠거칠한 느낌까지 연출되어 있다 뭐 이런 거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식으로 필름 사진과 폰카 사진의 차이점 그리고 이제 필름의 느낌을 폰카에서 어떤 식으로 보정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다뤄봤습니다 정리하면 색감과 질감 두 가지를 내는 게 가장 핵심적인 기능이고 간단하게 두 가지 도구를 쓰자면 저희 거친 필름과 기본 보정을 통해서 한번 내봤다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스마트폰 사진 강사 방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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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안녕 안녕 우리